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직장인들이 부자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억 부자로 알려진 김승우 회장이 직접 얘기하는 직장인들이 부자되는 두 가지 방법이니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왜 다니시나요? 김승우 회장은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창업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 세 번째는 창업 욕망이 있어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기 때문. 이 세 가지로 봤는데요. 뭐 하나 따져보면 그렇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업보다는 당연히 공무원 생활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더 선통하겠죠. 두 번째, 창업에 대한 희망. 내가 창업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백억을 벌 수 있어. 이 희망보다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잡지 잘못했다가 크게 빚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더 크면 당연히 창업을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창업 욕망이 있어도 나 정말 창업하고 싶다. 나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 이래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으면 이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백만장자가 못 되느냐? 부자가 될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직장인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장인으로 행동하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 다니니까, 내가 직장인이니까 나는 직장인처럼 살 거야, 행동할 거야 하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지만 사장처럼, 임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대리, 월급이 200만원 할게요. 200만원 받으면 200만원어치만 일해야지. 400만원 받으면 400만원어치만 일해야지. 나는 500만원어치를 할 수 있지만 돈을 300만원밖에 주지 않으니까 300만원어치만 일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절대 임원이나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급여를 받고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급여를 주고 지시를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고용주처럼 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1인 기업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장도 해야 되고요. 기획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죠.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지만, 그런 고용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은 나라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영자이죠. 그래서 내 삶, 나라는 사람을 잘 경영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직원으로 인해 회사 수입이 증가하면 일반 사원의 급여 체계를 지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내 기업처럼 분명히 직장인인데, 대리인데 이 대리가 마치 자기가 창업한 기업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나게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일반 사원의 급여 체계를 지불하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니까 퇴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고 아니, 이 사람 이렇게 잘하는데 나중에 자기 사업 나가서 창업하겠네. 이렇게 걱정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결국에는 동업자 역할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동업자 역할을 준다는 건 뭐죠? 지분을 주는 거죠 결국. 지분을 줘서 나랑 함께 가자 라고 제안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직원은 크게 세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급여만큼도 일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급여 정도는 일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주는데 200만 원 어치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딱 200만 원 어치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200만 원을 주는데 500만 원, 천만 원 정도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급여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이 김승우 회장의 그 기준에서는 자신의 급여보다 세 배의 이익을 만드는 사람, 200만 원의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600만 원어치를 하는 사람이고, 5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첫 500만 원의 매출이나 돈을 회사에 벌어다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직장 내에서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뭐냐, 직장 내에서 현실적으로 세 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승진을 하고 급여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세 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승진을 하고 급여가 올라가느냐,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도가 높으면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승진을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충성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보편적인 수준인데, 충성도가 너무 높은 사람 하면, 이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장 입장에서는, 능력은 뛰어났는데 충성도가 없다면, 이 사람은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혹은 유사업계에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주면 당연히 나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사람은 결국,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혹은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면, 충분히 임원이 되더라는 거죠. 즉, 평균보다 조금 나은 성과와, 충성도만 있다면, 그 기업에서는, 막강한 임원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원 후보군에서는, 꽤 두 가지 행동만 있으면, 어느 직장에서나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상사에게 지시를 받았으면, 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끝나면, 상사에게, 제가 업무가 끝났습니다라고, 확인 보고를 해주라는 거죠. 이 확인 보고를 해주면, 상사 입장에서도, 일을 훨씬 더 하기 편하고, 훨씬 더,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인식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사인데, 인사라는 것은 뭐냐,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상사를 어려워하지 말고, 어디서든 만나면 인사를 하라는 거죠. 이 결국에는, 우리가 임원 승진 이런 것도, 결국에는, 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라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중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 인사라는 게, 그 인사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사들이 결국은, 사람을 당기는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직장인들의 성공 원리는,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보고를 바로바로 하고, 인사를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작은 기업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빠른 시간 안에,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 부자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임원이 되는 방법. 그럼 임원이 되지 않으면,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급여에, 20% 이상을 계속 모아서, 종자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승진을, 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승진을 하도록,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고 싶지도 않고, 내가 승진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금부터,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면, 타용료는 실력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높게 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점점.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그 복리 효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성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부자되는 방법,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직장인들의 부자되는 방법은, 꽤 두 가지다. 첫 번째, 임원이 되는 거, 두 번째,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실행하면, 직장인으로도,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이 김승호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같이 또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임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투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 임원이 되신 분들, 임원이 되신, 못 하신 분들이 생각이 쭉 나는데, 임원이 되신 분들을 보면, 진짜 회사가 내 일처럼 얘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내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순위 위에 있어요. 정말 내가 없고, 그 회사가 진짜 높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마인드와 태도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느껴요. 이분들이 임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건데, 그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고, 또 임원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정말, 인터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시느냐, 내가 임원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판단해서, 뭔가 N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다른 가능성을 추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들이, 이 김승우 회장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곰곰이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직장생활 잘 맞는지, 내가 이만큼까지 달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뭔가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 말고 다른, 자신만의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직장인들이 부자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